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신의 분노를 담아 돌려봐! 악에게 징벌을! 잘 안이 보였어! 라이트닛! 저의 수고한 스틱으로 저의 수고한 스킬로 상을 더 도전해요! 정성적을 Ga-2 도망간다! 라이프닛 탈령! 불안한 공자에 넘쳐! 건너보시지! 악에게 직말을! 사지 홀트! 라이프닛! 건너보시지! 심사를 받으라! 안에서! 안에서! 악! 히힛 복잡한 쇼쓰 한 마리의 천만을 한정도 구입했지만, 이게 다 사라질 것이다. 이 정신은 아저씨, 이 장신은 아저씨의 도전을 주호와서, 이 자식을 구입하는게 좋겠지, 이 자식은 아저씨는, 이 자식은 아저씨의 공격을 위해 이 자식을 그려줍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